저 어디가? 어부 쉣 까매가지고 자세 보세요 쩍 벌려 쩍 벌려 엄마야 고장 났네 엄마야 왜 들고 있어 안녕 귀여워 닭산이다 닭산이다 손심이 왔어요? 다들 왔어요? 너 또 어디가? 저 어디가? 어구 쉣 까매가지고 아빠 먹고 싶어서 왔나? 응 배고파서 왔나? 응 배고파서 왔나? 얘 얘 이리 와봐 엄마 보고 싶어서 왔어 응 가나? 응 가나? 응 가나? 응 야이구 야이구 큰언니 배에는 알람시계가 있어 자 자 주님 다음번에 어머니도 잠이 안 깼네 아 아 아 아 아 아 옆에 같이 놀고 싶다 뭐 이래? 귀엽나? 북극곰같이 생겨가지고 띵해서 깼어 미안해 미안해 배고파서 왔어? 어디 한시간을 딱 맞췄어? 아직 빠빠 시간 좀 남았는데? 한시간을 딱 맞췄어? 대박사꼬 어? 숨침이 갔다 수심아 수심아 딱 7분 지났는데 1시 37분 8분 우리 여보세요 수심 진짜 너는 천재야 오빠 준비할라는데 도망간다 빌딱의 고수들 우리 순신이 언니 수심이 잘 먹었나? 잘 자아 먹었으면 또 자아 덕선아 입으로 어떻게 그렇게 됐어? 담요가 덕돈 메시지 귀엽다 귀엽아 으흐흐흐 으흐흐흐흐 허허흐흐 오오오 일 났다 아유 뜯 뜯 뜯 뜯 자리 잘 자아 아니구나